네, 안녕하세요. AB투자연구소 장통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대주전자재료 되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 코드번호 078600이 되겠고요. 현재 시점은 2021년 3월 2일 오후 1시 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조금 이제 해외 증시 쪽으로 보시면은 다행히 조금 상승에 대한 그런 모습이 나오셔서 다행히 조금 긍정적인 모습이 나왔고요. 나스닥도 3.06%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추가 부양책 통과에도 이제 금리가 조금 안정이 됐죠. 그래서 모든 업종들이 조금 강세를 보였고 한국 증시도 긍정적인 영향을 지금 줄 것이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2월에 이제 한국 수출이 전년도에 비해서 9.5% 조업일수를 감안을 하게 되면은 26.4%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투자에 대한 심리가 투자에 대한 심리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다만 이제 금요일날 이제 변동성 상품들이 굉장히 조금 확대가 있었죠. 좀 확대가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가 됐었다. 거기에 따라서 국제 유가 국제 유가에 대해서 좀 매물이 출해가 되었다. 그러나 미국 국제 금리에 대한 안정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안정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상승이 나오는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주전자재료 좀 가지고 왔는데 기본적 분석 진행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타 전자장비 기기를 만들고 있고요.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6,063억 정도 되고 있고 외국인 보유 비중 6.74% 베타값이 1.5죠. 그러면은 코스닥 지표가 1%를 오른다고 한다면은 대주전자재료가 1.5% 그 폭보다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도 크고요. 거기에 따라서 내려갈 가능성도 크다라는 거를 좀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중규 대표이사님 외에 11분께서 지금 현재 27.79%를 가지고 있고요. 비즈니스 썸마리 보시면은 동산은 전자부품용 소재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그리고 칩 부프용 전국재료, 태양전지용 전국재료, 아몰레드 재료, 형광채 재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율주행에도 들어가고 있는 재료도 만들고 있죠. MLCC 그리고 2차전지 들어가는 제품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실리콘 응극재라고 해야 되나요? 실리콘 응극재 이렇게 만들고 있고 또 이제 LED 관련해 가지고 형광채를 LG사업에 대해서 인수를 받아서 세계 2위 능력을 갖췄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주전자재료는 신재생, 친환경 그리고 건설 쪽에도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방향성은 상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왜 그렇게 제가 상방을 보냐면 영업이익이 267.7%로 증가를 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주가는 뭐죠? 주가는 실적이다. 실적만 보면은 주식에 대해서 고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겠습니다. 단기순위 보시면은 굉장히 좋죠. ROE, ROE도 거의 10%까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차기 조금 2차전지 배터리 관련해서 부품 쪽에서 조금 대장주로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를 조금 싼 값에 먼저 선추매를 해본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21선을 안착을 할 때는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겠습니다. 지금 뭐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긴 왔는데 보시면은 나중에 상승이 더 나오게 되면은 이 지금 가격대가 저점 가격대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조금 조금씩 모아간다고 한다면은 언제든 좋은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공장, 지금 현재 시화공장 가시면은 또 공장을 새롭게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캐파가 커지게 되면은 캐파라고 이렇게 쓰나요? 캐파가 커지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생산할 수 있는 전자재료도 많을 것이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주가에 대한 수익률 부분을 높아 높아지면서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대주전자재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한번 쳐보시면요. 여기 위에 상단 링크에 AP투자연구소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서는 저희 구독자분 그리고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주식 자료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요. 주식 자료, 정치 테마주, 이내 이낙연 관련주들 많은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재무 분석이나 이런 것들 좀 부족하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ROE, 자기 대본, 이익률 이렇게 하시면은 좀 공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초록색 깜빡깜빡 되는 부분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용재 소사님께서요. 김용재 소사님께서 7시 48분에 매일매일 일찍 출근하셔서 거기에 따른 이런 정보들, 주식 관련된 정보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기 전에 꼭 읽어보셔야 될 그런 사항들이 좀 나오고 있고 보시면은 미국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시 4심부터 이제 시황이랑 그리고 미국 증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자면서 나왔던 이런 이슈들을 보신다고 한다면은 주식 하시면서 조금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투자 리스크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던 국제금리의 상승세가 진정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났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다고 합니다. 일단 9시가 되면요. 이제 9시가 되면은 서진 오토 모티브, 현재가, 기준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랑 손절가를 대응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만약에 수익 났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목명에서 4.82%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SGA 솔루션즈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좀 멘트를 남겨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 나시는 것들은 목표가를 정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손실이 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손실에 따른 대응 전략을 따로 제시해 드린다라는 것을 참고를 해보시면서 도움 가다 가셨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